오늘도 버트로가 한없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모습인데 그 안에 강인함을 가지고 계신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토홀 중앙으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미소 속에 강한 연기대우기 느껴지는 아는진대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바라주실까요, 좌측. 함께 손도 흘러주시고요. 이어서 중앙, 가운데. 네. 오른쪽 끝에도 함께 바라주실까요? 한송의 꽃처럼 하늘하늘한 그레스를 예쁘게 입고 하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벨 시선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여보세요. 오른쪽 그레인도 함께 봐주실까요? 여보세요. 네, 오늘 종말의 바보로 여우주의 상 후보에 올라있는 아는진대우님의 마지막으로 내가 포즌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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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본식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신상한 충격을 주는 천상 배우. 여메연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메연 씨는 마스크걸에서 아는진의 마스크걸에게 욱します.